이렇게 챙겨야겠죠? 5층 높이의 건물에서 내려오는 네펠 훈련 벽을 타고 내려오는 오원대원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데요 오! 가벼운 착지까지! 오원대원 어땠어요? 잘 챙겨요 괜찮습니다. 이건 안 느더워요 절대 위험한 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입이 바짝 마른 예은도원 긴장 풀어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선생님 보세요 한 걸음 더 뒤로 발음 그대로 엉덩이 뒤로 선생님 깍 잡고 있어요 안녕 안녕 다리 펴세요 선생님 깍 잡고 있어요 그렇지 다리 펴세요 잼잼잼잼잼 잼잼만 하면 끝나 잼잼만 하면 끝나요 잼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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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마음을 꾸욱 참고 조금씩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예은대원 위에 보세요 위에 누나 변망보고 그냥 가 쭉쭉 든든한 고은대원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은대원도 무사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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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괜찮아? 어 괜찮아 이게 생각보다 보는 것보다 훨씬 안 무서운 것 같아 딱 차 짤 때 그게 엄청 재밌는 것 같아 행동을 해봐 한번 그런 것도 재밌어 소방학교에서 소방관이 데뷔한 다양한 훈련을 받아본 배원들 소방서로 배치되기 앞서 각오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1, 2, 3, 4, 3, 4, 3, 4, 1, 2, 2, 2, 3 훈련이 끝났는데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방실이 맞나 봐요. 저는 지금 소방서 갔는데 한번 빨리 소방원 돼가지고 얼른 활동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진다던가 출동을 나간다 보니까 그럼 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좀 더 두려울 것 같기도 해요. 사연! 형래! 안전! 신고합니다. 예은 공무원은 오늘만큼은 끄러기 탐구생활 대원이 아닌 1.122항 소방관으로서 채물병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안전! 안전! 우리 우항 소방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자아 체험해 주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 열심히 하자. 반갑다. 알았어. 한번 소방관 째내보자. 열심히 하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은 대원, 보은 대원 멋진 소방관을 만나니까 반가운데요? 그럼요. 저희도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무슨 일부터 먼저 하면 되나요? 그럼 오늘은 소방서를 처음 방문하셨으니까 소방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곳은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명령을 내리는 이곳은 119의 심장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리고 선생님, 신고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고는 일일 접수는 한 1000에서 15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네. 실제 나가는 화재 건수나 구조 건수나 구구 건수는 한 일일 평균, 화재는 한 2건 정도, 구조는 한 6건, 구구 건수는 한 30건 정도 출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샤워 많이 난다, 보안아. 너무 많네. 너무 많네.